자 세번째 조 자 준비하세요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어 진짜 싱터푸드를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워조 입니다 파워조 아 인기상이요 그건 좀 이따 고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전쟁터인가요 전쟁터 전쟁터 예 전쟁터죠 자 이제 일단 치우면서 자 우리 또 세번째 우리 또 아프리카 파워조 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른쪽부터 자기 몸무게와 하시는 방송과 그 다음에 오늘의 각오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230키로 이제 익현배매 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방송은 다이어트 방송이고 해서 먹방을 손댄지 오래됐는데 검수형님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이중에서 제일 몸무게 적게 나가는 140키로 디제이 슈퍼맨 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140키로가 제일 적게 나가는거야 제가 제일 여기서 20라인입니다 자 이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이거를 좀 보안서 빨리 여러분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엉삼용님 160키로 엉삼용입니다 어 뭐야 이거 저희 이제 전투벽 기능 중이라서 좀 말좀 맡길게요 네 오늘 좀 잘못사 놓은거 같은데 저 친구가 가오가 이거 좋아해 아하하하 아 아 예쁘시네요 자 호션은 자기가 원하는거 가능합니다 21살이요 자 호션은 자기가 원하는거 가능하거든요 아 남자친구가 있으신거 같아요 아 지금 가보겠습니다 콜라요 콜라 삼용이는 콜라 사이다 사이다 콜라요 콜라 아 콜라 콜라 사이다 자 여러분들 돈까스 양은 항상 일정량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주저없는 방송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다 물을 필요 없네? 네 물을 다 빼드릴게요 두 번째 콜라 사이다 더 필요하면 미리 이야기하세요 사이다하고 콜라 저 콜라 두 개 하나만 줘요 저도 사이다 안 하세요 사이다가 저 콜라를 불러가고 김치도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더 필요 없죠? 네 네 자 세 번째 좀 아 제가 드릴게요 그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뭐 오늘의 각오 한마디씩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꼭 음삼용이 형님을 이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야 음삼용이 형님을 이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네가 삼용이한테 지는 게 말이 안 돼 왜냐 무게가 이게 약간 어 물만 먹어도 찌는 스타일 아니 그 해비급 같은 해비급이라도 이게 좀 최근에 넌 슈퍼 해비급이야 현재 다이어트 중인 미가 좀 줄어들게 자 이제 3라운드 예 천천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? 예 예 괜찮으세요? 자 음 세 번째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또 라운드거를 또 이렇게 섭외를 했거든요 제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 조의 이름은 파우우조 파우우조입니다 자 포토타임 형수 줍시오 아 아 죄송합니다 자 포토타임 정면으로 봐주십시오 예 포토타임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준비 다 되셨나요 잠깐만요 어 말이 안나올다 이거 대지들 중에 쑥카페모 다 1등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만추고 올게 잠시만 이미 이거 못먹어도 시청자들한테 뒤져요 그래서 이거라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못먹으면 시청자들한테 우리 돼지새끼가 한 명 또 통곡 못하면 진짜 뒤진다라고 자 준비 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시간 잘 보이나요 네 시간 잘 보이죠 오케이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동치는 있지만 굉장히 재빠릅니다 세분 전부 다 어 세명가 못먹을거 같다고요 저는 음삼료인은 무조건 먹을거 같은데요 아 아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 또 BJ 비켄베멘 아 좀 돈가스를 또 찰지게 잘 자르고 계십니다 돈가스와 출렁이는 젖살까지 예 불하다 차셔야겠네요 아 그래도 아 화이팅했습니다 아 저거 따르고 힘들어서 예 한숨 쉬네요 230kg 우리 BJ 비켄베멘입니다 여러분들 파워우조입니다 파워우조 중간에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갑니다 140kg 예 BJ 슈퍼맨 예 어렸을때부터 이제 집이 슈퍼로 되가지고 많이 먹어서 이제 밀데이 슈퍼맨이라고 예 그 다음에 자 음삼룡이 아 세분 합치면 500kg죠 예 500kg가 넘죠 예 음삼룡 160kg 두분만 해도 300kg입니다 이분 230kg 합이 530kg죠 파워우조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서 일단 가장 강적은 일단 아프리카에서 여러가지 풋파와 예 그 다음에 도전 먹방으로 이제 음삼룡이 가장 유력하죠 여러분들 예 1등할 확률이 가장 유력하고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 슈퍼맨님은 잘 드시는데 예 또 수프를 또 요렇게 휘젓는 모습이 그렇게 먹어서 언제 다 드시려고 예 일단 잘하고 계시구요 우리 비켄뱀님은 뭐 식사하시나요 어 야 역시 다르네요 이야 비켄뱀에는 여러분들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 씨름 선수 출신입니다 아 슈퍼맨도 또 얼추천히 잘 먹는 스타일이네 보니까 자 중간에 포션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30초 지났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구요 삼용이가 원래 굉장히 스피드하게 먹는 편인데 오늘은 일부러 스피드하게 먹지않고 천천히 먹는거가 안나왔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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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속도 좀 댈게요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 자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아 역시 삼용이 이야 이야 역시 음삼용 스피드 먹방 드디어 나왔죠 소읽고 외양값까지 먹는다 예 음삼용 이야 역시 삼용이 역시 스피드 먹방 역시 엄청나죠 역시 떡볶이 하나를 2분만에 드신 우리 또 음삼용님 아 예 불닭볶음면 6개를 2분 20초만에 드신 우리 음삼용님 이야 난 양손잡이 약한 셀 아 잘 먹네요 아 아 아 또 음삼용과 제가 또 조를 이뤄서 예 또 브라질 왁싱을 시켰죠 옆에 이제 오늘 나오신 우리 또 어 음삼이 자 이제 4분 20초 지났습니다 아직 시간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음삼용이 콜라 먹을거야 따줄까 어 그래 음 콜라 필요 없단네요 아 우리 또 슈퍼맨님도 꾸준히 잘 먹는 스타일이네 우리 또 비켄배맨님 아이고 몸무게가 예 230kg 큼직큼직하게 한방에 드시려고 하시네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이게 꾸준한 속도로만 유지를 하면 20분 안에 무조건 다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돈가스가 하지만 이제 양이 또 많다보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아 아 우리 또 음삼용 예 선수 예 콜라를 또 직접 다시면서 예 예 잘 지키고 계시구요 예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뭐 음식물 쓰레기가 지나가서 잠깐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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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삼용 선수 벌써 돈가스가 절반 정도 드신거 같은데요 예 예 예 예 야아! 파이팅! 파이팅! 어? 삼용이 이런 모습 처음인데? 삼용아 돈까스는 흐름이야! 흐름이야! 아우! 중간에 지금 BJ 슈퍼맨은 꾸준히 잘 먹고 있습니다. 다 뜯어놨는데요? 돈까스는? 아! 음삼용 선수! 예! 썩기 시작하죠? 예! 아직 7분밖에 아니라 1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! 13분! 예! 우리 또 빅현대맨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인천에서 아! 이 김포! 김포에서 오셨어요! 예! 이 돈까스를 드시기 위해서! 예! 근데 맛이 별로 없나? 예! 잘 안 드시네요! 예! 제일 멀리서 오셨는데 아! 예! 제일 멀리서 오셨는데 입맛이 금방 떨어지셨나 봅니다! 예! 아! 우리 슈퍼맨 꾸준히 잘 먹고 있고 자! 음삼용씨! 아! 이제 썩어충 컨셉으로 예! 썩어서 이제 드시고 계시네요! 어! 우리 음삼용씨 같은 경우에서는 대구에서 왔죠? 예! YF 쏘놨다 타고 오셨죠? 아! 자! 할 수 있습니다! 한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! 예! 빨리 좀 먹어! 아! 빨리 좀 먹어라! 아! 이게 또 그런게 있거든요! 옆에서 또 빨리 찡이케 먹어줘야도 있고 같이 흥이 나서 많이 들어가는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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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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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lecter 먹을 수 있습니다! 화이팅! 아! 와~~ 아~~ 자! 음삼용 이런 모습 처음인데요! 이때까지 먹방을 할 때 참! 스피드 먹방! 자! 음삼용 Trop수 없었는데 참! 요르ставля 도 엄청 많이 먹거든요! 이 친구가 비위도 굉장히 좋아요 색인거랑 똑같이 오늘 잘 못먹는데 우리 야식이 형님 아직까지 송공자가 야식이 형님 방 한 번이네요 이렇게 되면 상금에 남으면 아프리카에 또 혼납을 해야죠 발아파 쓰면 싫어해요 다음에 그럼 혜식비 있죠 자 빨리 여러분들이 잘 드셔줘야지 뒤에 쪽이 하이라이트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되면 뒤에 쪽은 두 분은 무조건 성공인데 일단 나름씩 사운드만 넣어주세요 지금 보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심하세요 한심충 열심히 드세요 한심하다 자 옛날에 우리 또 음삼용이가 또 굉장히 스피드 먹방은 음삼용이였는데 또 이런 소리 듣고 질 수 없죠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10분 남았구요 음삼용이 지금 가장 유력해요 예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까스가 거의 없어요 아 예 토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넘기시구요 자 옆에 있는 또 흥삼님 아 또 어떻게 보면 제 일에 또 봄보니까 괴물자장편의 또 웃음자이신데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후드파이터가 파이터 싸움이잖아요 아 싸움이잖아요 이 분들 보니까 역시 싸움을 덩치로 하는게 아니라 아 역시 싸움을 덩치로 하는게 아니다 어 뭐 그러면 뭘로 하는거죠 정신력 아 정신력 투지 내가 봤을때 여기 군빌자가 없어요 군대가 나오셔가지고 정신력이 다 흐르멍텅 썩었습니다 예 음삼용봉이 출신에 뭐 슈퍼맨님이랑 뭐 우리 빅켄맨님 안 물어봐도 뭐 그냥 뭐 예 되겠구요 음 어우 섞어보니까 더 힘들다 아 섞어보니까 더 힘들다 삼용씨 괜찮습니다 9분 남았습니다 삼용씨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음삼용씨 자 스피드 먹방의 기술을 보여주실수 있습니다 자 음삼용은 할수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가자 어우 삼용아 성공해야지 니가 어 할수있다 할수있다 자 우리 또 슈퍼맨님 지금 꾸준하게 드시고 있는데 양은 그대로구요 돈까스 양이 아 네 껍질입니다 아 뭐라고 껍게 껍질 아 껍질입니다 아 예 껍질이구요 네 우리 또 빅켄맨에는 아 이제 먹다가 이제 응원하기 시작하셨네요 예 파이팅을 몸무게는 가장 많이 나오지는데 가만히 있어 아 우리 또 흔들어져있다 우리 또 가만히 있어 아니 갑자기 뭐 바닥이 흔들흔들하네 어 자 점점 이제 후반부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8분 20초 남았습니다 8분 20초 그 자리 지키시기 바라구요 비켄맨님은 이제 거기 포기 하신거죠 예 그냥 앉아계세요 움직이면은 저 다른 사람들한테 당해되니까 끝날때까지 그 자리 지키시기 바라구요 음삼용실 자 음삼용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돈까스 거의 보이지 않고 이제 야채랑 밥만 남은 상태에서 스프랑 국물 김치도 다 드셨어요 자 7분 58초 남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봤을때 음삼용실은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왜냐 지금 빨리 먹으면 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유를 일부러 부리고 계시네요 자 우리 뭐 슈퍼맨님은 뭐 어디 뭐 돈까스 껍데기 장사하실라카나 드셔도 됩니다 예 자 음삼용 이제 스파트 걸었죠 여러분들 안이나 다를까 음삼용 잘 먹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자 여기서 한 분은 성공을 해줄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채팅창에 삼용업 반박 여러분들 힘을 한번 주세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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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7분 남았습니다 7분 삼용업 올라오고 있구요 어 스프먼저 원샷본법 이야 다 먹었구요 어 더 끓아보면 안 돼요 나는 조용히 해라 자 6분 30초 아 괜찮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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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만 입만 좀 시끄럽더라 그래 자 6분 30초 남았습니다 6분 30초 토콘이 있습니다 토콘 없습니다 아 토콘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음삼용씨는 뭐 포기인가요 포기는 안 합니다 아 예 5분 50초 남았습니다 5분 뒤에 한번 다시 아 근데 아 너무 이게 아 아 이게 의외의 결과가 나와버리네 음삼용씨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 껍질이 개 맞네 아 껍질 개 맞네 여러분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못 알아들으셨죠 예 껍질 개 맞네 라고 예 우리 또 슈퍼맨님께서 말씀하셨구요 껍질이 참 많습니다 예 호호호 파이팅 파이팅 자 5분 10초 남았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뒤로 점점 갈수록 첫번째 우리 늙은이 형님들이 굉장히 잘 드신 거네요 아 우리 또 늙은이들의 톤 역시 인생을 우여곡절 있게 사신 분들이 또 다르죠 예 요즘 젊은 세기들이 이렇습니다 형님들 군대도 안 갔다오고 예 죄송합니다 예 뭐 패기가 없네요 어 너희 나이 때는 막 그릇까지 씹어 먹었어야지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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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분 5초 남았구요 자 시간 다 될 때까지 입에 다 털어놓기만 하면 되요 3분 45초 남았습니다 4분 5초 남았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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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파워우죠 역시 음식은 정치로 먹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야식이 형님은 어떻게 보면 맨 오른쪽 230킬로짜리의 3분에 1몸무게 밖에 안되는 형님인데 저렇게 다 드시는거 보면 역시 몸무게가 몸무게가 적게 나은 사람이 더 잘 먹는것 같아요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 음성용실 화장실로 네 가셨구요 우리 또 슈퍼맨님은 단무지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계시구요 비켄맨님은 그냥 뭐 네 그냥 그렇구요 자 2분 30초 남았습니다 2분 30초 아 혹시 70초 이자이십니까 진짜 못먹네 아 마지막에 3명이서 할래? 3명이서 어 아 음 음 아 230킬로에 돈까스 절반도 못먹고 참 이야 야 채식주의자 맞네요 여러분들 예 틀림없습니다 좀만 더 빨리 하자 자 1분 40초 남았어요 1분 40초 슈퍼맨 예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여러분들 이런거는 진짜 박수쳐줘야됩니다 여러분들 슈퍼맨한테 박수 한번 써주세요 예 BJ 슈퍼맨입니다 아 아 예 국물 원샷 했구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음 자 이제 40몇초 남았는데 남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많이 먹으면 체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해 주신 BJ 슈퍼맨님 정말 감사하고 좋으세요 우리 제3조 파우우조 앳값이 아깝소 또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혹시 자기가 쳐드신거는 다 들어주세요 너무 많이 못 드셨기 때문에 저 옆에 식이세척기로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진짜 오늘 존나하네 자 다 들어서 나가주세요 퇴전하세요 살도 뺄게요 마지막 쇼가 에이스네요 자 마지막 쇼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일단 우리 또 BJ 나른님 그다음에 또 괴물짜장편 1위 했던 우리 또 흥삼님까지 한번 준비를 한번 해서 지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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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